랜덤 노래 아아아아!!! 저희가 지금부터 랜덤 노래에 맞춰서 만보기를 차고 있거든요? 랜덤 이렇게 만보기 칠스를 할 건데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만보기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제일 적은 사람이, 숫자가 제일 낮은 사람이 벌칙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? 이역기, 셀카? 한 장? 한 장? 한 장만? 일단, 일단! 처음 기회보니까 한 장으로 해보실게요 아니면 실수로 벌금 내면 안 돼? 아, 진짜 열심히 해 아, 죄송해요 지금 어쩌면 돼 일단 돈이 없었어 제 통장이 통장이에요 그러면 엽기 사진? 그래, 엽사, 엽사, 엽사 제대로, 제대로, 막가지 자, 그러면은 열심히 흔들어 볼까? 그럼 만복이 다 이거 리셋 해주세요 어, 이거, 이거 공장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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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 띡 띡 띡 띡 띡 만복이 보이게 차? 보이는 게 튀어야 돼 나 이거 안 보여 아, 그래? 반찍은 안아요 아니, 안 보여 잊지啊 아, 그래 정대체 아, 그래 승이 아, 그래 정대체 승이 같은데 저ợ이 Marines 양aru cracks 미 pou 아! 홈티! 빨리 걸어 얼굴야도 움직이고 간장해줘 진짜? 너무 고마워 이게 아 내가 너무 아프다 이거 손으로 부를 것 같은 중 많이 뵙어 한다고! 나섰지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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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! 나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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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하니 오신대 두 발 미친 또한 연어 왜 이쁜다 해두고 가시나 아, 미소가 하는거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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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미 하하하하 오백오십 취미예요 557이에요 492 내가 그러면 꼴등 4등 2등이 꼴팅이 중요하다 근데 얘가 옆에서 찍다고 했다? 어 이런 거 복식인 거 알지? 얘 꼴팅이야 진짜 웃겨야 되는 거 알지? 아니야 알지 나 잘 제대로 지내줘 여기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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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쌀만 공개하자 형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해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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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여러분 보셨죠?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저를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이런 거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진다는 거 그건 사이언스다. 알아주시고요. 사이언스다. 제 엽기 사진 그것도 제 일부분이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고 우울함을 날려버리세요. 우울할 땐 저를 봐주세요. 귀엽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서 재밌었어요?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할 말 없다. 1등이 되어서 너무 좋아. 이런 거에서라도 1등 해서 너무 좋아요. 다른 거 말고 어떻게 목에 달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, 이거를 목에다 이렇게 덜고 계속 이렇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. 1등 하기 참 쉬워요. 너무 좋고요. 뭐 사달라고 해. 아까 뭐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거 하고 계시네요. 이거 녹화되는 거죠, 지금? 저희 그 음료수, 초코우유 다 5개만? 소소하네. 소소하잖아. 그러면은 저희 빛.. 은호가 정해. 그럼 아웃끝. 아웃끝.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밥을 먹어가지고 또 먹을 수 있잖아. 아쉽게도 밥을 먹었지만 저희는 또 먹을 수 있어요. 네. 페브로니 핀다. 난 떡볶이. 그럼 떡볶이랑 피자예요. 떡볶이랑 피자예요. 떡볶이랑 피자예요. 오늘 힘이란. 우리 팀이 데일리 짱이에요. 만보기 게임도 너무 즐거웠고요. 그럼 저희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서주실 줄 몰랐어요. 네,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쟤 네네 자세히